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만나볼 수 없는 하이리무진만의 갖고 있는 넓은 공간과 편리성 때문에 인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최초 계약을 아트원에서 진행해 주셔야 하며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로, 실내 리폼, 출고, 순차적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루프 사양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확산형 송풍구, 중앙 LED 등 센터 및 측 후면 엠비언트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엠비언트 조명은 리모컨으로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 변경이 가능하여 실내 분위기 연출에 효과적입니다. 29인치 대화면 안드로이드 모니터, 12.3인치 보조모니터,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가 적용되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트온 리폼 내역입니다. 자, 영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퀼팅 엠보싱 바닥 시공 후, 그 위에 라인매트를 올려 바닥을 완성하였습니다. 1,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작업으로 확장된 버킷과 함께 푹신한 쿠션감으로 탑승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2열, 3열 트렁크 창문에는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창문 전체를 가려주며, 햇빛 차단 및 실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9인승이 6인승으로 요즘 아트온에서 가장 핫한 아트온 황제차박 개조를 진행하였습니다. 9인승 순정 3열 4열 시트를 탈거 후, 황제 시트로 올려 6인승 구조로 리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트 배열은 물론 넓은 레그룸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트온 황제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넓은 시트 공간을 자랑합니다. 등판, 언더소포트, 스위치 버튼을 눌러 탑승자에 맞는 편안한 자세로 세팅 가능합니다. 180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아트온 황제 시트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캠핑을 떠나 자박을 해야 할 때 성인 2명이서 누워서 꿀잠을 잘 수 있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전기장치 풀세트 장착되었습니다. 부시동 히터 사용으로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V USB 단자 220V를 이용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하여 즐거운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작업되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고객의 용도에 맞게 패밀리용, 차박용, 이전용 리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트온 글로벤 리무진 구매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다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